Q. 이기려는 드루이드를 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고? Q. 이기려고 드루이드를 하는 자는 즐기려고 이 똥댁을 하는 사람은 이길 수 없어요 보여드릴게요 왜 즐기는 자가? 무슨 거지? Q. 이기려는 드루이드 Q. 이기려는 드루이드를 치고 싶네요 Q. 이기려는 드루이드를 치고 싶어요 Q. 안주도 상상이 있는 каждого 왜? 왜 요코스트인거지? 왜 타오리 사니 벌써 나오는거지 이걸로 뭐 횃불정도 메이비 아 핸드바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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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겨 이기기가 너무 힘들어 아니 왜 굿코스트 도대체 왜 굿코스트냐고 오우 어 두번나불거려 나불 아니 언제 쓰냐고 이거 어뢰 이거하고 이거 어뢰하고 이거 어뢰하고 이러면 이기겠다 이게 지금 의미가 있나? 없어 이게 맞아 아 좋다 다시 쒸 아 진짜 좀.. 어떡해 남는 것 빼고 살이 낫고 하하하하 알렉 상대방한테 안쓸거예요. 이거 어차피 어? 아니 알렉 근데 이거 상대방에서 쓴다고 해서 이길 것 같지 않은데 아이씨 보세요 보세요 아 어 버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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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늦게 나왔어 이게 아 까비까비 아 아 아 미친 개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제발 제발 아 이게 요구사론을 줄 수도 있는 건가 양보는 수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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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옆에 있는지도 모른던데 그때로 난 지금 잊지 않았지만 망가지 날 믿을 수도 없어 한참을 갈피 못 잡았지 내 의식의 성원은 즐기고 지옥한 카피 몇 시간을 자든지 겨우지 못한 나 참조하신가 압박감이 찌그러뜨려는 젊음 거품 덫들 기회 내신 오는 유혹들 그 모든 것의 정면에서 단척을 잃어버린다 둘 다 빨라지 잃어가던 것 잃어가던가 나부라 너 할 수 있냐 나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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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 그 빛따라가다 보면 어떤게 나인지 이적가 점점 멈춰야겠어 그 빛따라가다 보면 어떤게 나인지 이적가 점점 멈춰야겠어 아 ㅈㄴ 버티긴 버티는데 어떻게 이겨야 할지 각이 안나오네 뭔가 개잘버티고 있는거 같은데 저 36피를 어떻게 까지? 가르쳐주십시오 아니지 이제는 36피를 까는게 아니라 이 남은 6장 더하기 7장 이 13장을 막을 생각을 해야지 . 히힛 어? 이걸? 당일 배송이? 나쁘지 않아 증발? 아이고 3. Y'know 2. 3. 2. 3. 2. 3. 3. 2. 3. 3. 3. 3. 4. 5. 5. 6. 뭐 걷다 야임쓰게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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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왔다 다왔다 다 버텼다 카드 많이 빠졌다 4장 이 9장만 버티면 돼 내 2장으로 조금 더 욕 아냐 저 둥가드 어쨌든 털어내긴 해야된단 말이야 이거는 둥가드랑 털어내는데 부이동 안돼 더참면 안돼 안내 안내 어뢰했으면 제가 안낼거야 하순이는 안돼 어 다 버텼는데 이거?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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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텨버텨 버텨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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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걸 털고 다음 턴에 이거 이걸 털자 혹시 불기둥이 하나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겼어 씨발 버려 버려 완벽했다 완벽해 out 음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